주님의 사랑에 갈급하는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록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땀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벽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오고 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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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이 길을 갈 때 평안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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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라 내가 생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 힘을 줄이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으로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속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생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생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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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걸어라 내가 생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와 영광으로 찬양 드리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땅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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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땅 근심이 있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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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걸고 헌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땅 근심이 있으라 천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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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걸고 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우리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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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헌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며 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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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예수를 더욱 내 구사랑 내 구사랑 엎드려 내 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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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길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려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길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거라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의 신념 주인도 따라 하나님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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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에 의하여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일단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드린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아버지와 타짐하는 귀한 시간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범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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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가 많은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어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어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충성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귀하고 복되어 있는 일들을 날만한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화합니다 아버지의 교회에 주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일을 두고 세상에 잘난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버지 세상처럼 명망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함께하고 복된 일들은 우리 나라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이뤄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임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의 수임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 증거하시는 복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령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애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모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십년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허름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한력 없는 은혜와 극률로 예수 그리스의 부의뢰국로로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들 되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귀하고 복된 일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롭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도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반갑게 조금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오붓하게 눈빛을 서로 보고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이렇게 오붓하게 모이겠습니다 참 귀한 모임인데 감사하죠 매일 저녁 아침 또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인터넷으로 방송되어서 어디 있든지 어디 계시든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이제는 저 캘리포니아에서도 오스톤에서도 워싱턴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인 것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가정에서 뉴욕 우리 교우들도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하고 환영하고 땡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 시간 내에서 바쁜 중에도 급한 것 중요한 것을 아시고 재단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2월 우리가 브렉트로 12월 한 달을 결단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단 사실 커밋먼트라는 게 없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당신이 이 보험을 들면 사고가 생기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저녁에 사인할 때 바쁜 일이 생겨서 내랍시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생기면 그 보험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인을 하면 잠깐 얘기하고 사인하고 커밋을 하면 그 다음날 사고가 생겨도 그것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Binding Agreement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법적 효과를 지니는 서로의 약속을 Binding Agreement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 7월달에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Binding 그런 법적 효과가 있는 약속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Binding Agreement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렇죠? 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주인이라는 확실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제가 당신의 삶을 위해서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고 내 생에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중대한 결정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 먹고 내 발로 걸어다니던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예수라는 분에게 당신은 주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그렇죠? 당신을 마스터로 그리고 나는 서벤트로 종으로 그래서 그래서 마스터 앤 서벤트트의 커미트먼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인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주님 주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종입니다 종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다시 물으시겠어요? 그런 바인딩 어그리멘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럼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 종이 되겠냐 날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럼 얼마나 할 거냐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겠습니다 아니 죽어도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 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신분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젊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10년 전까지 믿었던 사람 20년 믿은 사람 30년 30년 믿은 사람 40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아멘 아멘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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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더 사랑하고 싶고 엎드려서 빌고 내 구주 내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실 수 있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미트먼트 바인딩 어그리먼트를 그렇게 중대한 합법적인 법적 제약을 받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지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영원한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서로 바인딩이 된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끊을 수 없고 가를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 왕과 신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으로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받으시고 대화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난 내대로 살고 나 혼자 좋은 대로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 그러면 제발아 변심했나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내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다시 새롭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들이죠 그래서 결단하라는 것은 이미 결심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결심한 내용의 의미를 다시 확신하고 리뷰하고 다시 어그리멘트의 의미를 다시 갱신하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라 그런 뜻으로 결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법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종의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자기도 매일 그런 일을 당한다 그래요 중남미와 남미에서 이상하게 돈만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치 강아지는 개들은 아주 사이좋게 놀다가 먹을 것만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갑자기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으렁거립니다 그건 뭐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 먹는 건 그냥 달라붙어서 먹는데 정신이 없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 돈만 떨어지면 돈만 나타나면 그동안에 뭐 잘하고 얘기하고 약속하고 싸우서 지고 그냥 먹어버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다른 물질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잘못하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주인을 섬긴다면 어떤 데는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분은 이분을 천히 여기고 어떤 데는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데는 저분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큰 어마어마한 시설과 투자를 다해서 이 학교를 잘해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현지인에게 그걸 맡기고 이건 너희 학교다 사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많이 지셨습니다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천 개가 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해서 500개 600개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산간 벽지서부터 학교를 많이 세워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중대한 큰 학교들이 이와학교도 있고 또 연세대학도 있고 그리고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많은 지역에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학교를 붙잡고 그걸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걸 해서 잘해서 한국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이걸 넘겨주고 싶은데 그런데 일을 맡기면 꼭 도덕질을 한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작지만 수업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작지만 수업료를 받고 그 수업료를 가지고 또 선생 봉급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스폰서를 써서 여기서 이렇게 몇 천불씩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잘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입학금을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람 숫자도 속이고 돈도 속이고 장부도 속이고 자꾸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잘하면 이걸 다 당신이 책임지고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이걸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걸 주겠나 나는 이때 잘해서 한탕 해가지고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사면 되가지 이 생각이야 그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집사님 집사님 하나 몇 개 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나중엔 장부까지 다 갖고 도망갔어 먹을 거 다 먹고 해먹을 거 다 먹고 그래 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 다 신앙이 있어요 다 교회 다녀요 다 중생하고 거듭났다 그래 근데 하나같이 그래가지고 이거 골치 아파 그렇다고 그걸 뭐 매일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하나같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돈 조금 줘서 뭐 사오라 그러면요 그냥 거슬렴 돈 자기가 허주머니 넣고 그만두고 마라 그거 갖다 영수증하고 잘 정리했지만 어 이 사람 봐라 정직한구나 또 한 번 맡겨보고 또 맡기고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잘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면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중국에 사업하는 집사님 어제 내 얘기를 듣더니 중국도 똑같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사이좋게 지내고 형님 동생 하다가 돈만 딱 돈만 생기면 그냥 주소 챙기고 언제 받더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그런데 그 중국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정직성을 테스트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정직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최선의 의무고 최고의 책임자 사업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믿습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는 돈밖에 없어요 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보다 더한다 사랑한다 그랬지만 종이고 주인이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물질 재물이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조는 아주 낮은 단계의 컴미트먼트고 최소의 책임이고 의무고 아주 기본적인 정직의 테스트입니다 11조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왜? 그건 기초니까 그 11조 하나님께서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자기 거라고 그러면 하나만 내라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아네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11조도 지금 들을까 말까 그러는데 우리의 컴미트먼트는 우리의 컴미트먼트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주 굶을 굶게 되고 아주 어려우면 그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밥도 굶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크게도 11조 드릴 수 있어요 굶을 때도 11조를 하겠다 거기 패스하면 큰 데도 할 수 있어요 11조 내라는 설교처럼 듣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등 뒤에다 나의 등 뒤에서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머리 좀 앞으로 대고 뒤로 제끼지 말고 앞으로 가까이 오고 아멘 알렐루야 그렇게 해서 굶게 될 때 아주 어려울 때 11조를 그때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런 자원이 아니고 예수를 똑바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만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움직이시는 전문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수입이 있는데 쓸 것 하기가 다 쓰고 그리고 급한 데 다 쓰고 남을 일은 없어요 남는 거 못 봤어요 어려운 살림 살 때 남을 법이 없어요 아주 넉넉한 사람 이외에는 남을 일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남는 일은 없었더라 늘 못 살아 왜 그렇게 못 사는지 몰라 빌은 왜 그렇게 빌빌하게 오는지 계속 오는 거예요 낼 건 그렇게 많고 남지 않아요 절대로 남지 않아요 아주 넉넉한 사람 이외에 남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먹고 살 거 그거 아주 어려운 거 지나서 밥 굶지 않게 되면 시외에 잊어드려야 돼요 아멘 당연하죠 열 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것만 드려서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10의 2조 드려요 계산하지 말고 드려요 필요하다면 주님 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10의 6조 10의 7 8 9 10의 9 다 드리고 저는 그래도 나도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10의 1만 가지고 먹겠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만 가지고 살고 10의 9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종업원이니까 여러분 가게에서 종업원 둬 보세요 그 종업원이 자기 봉급받고 그 남은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자기 수거한 거 먹고 남은 건 다 누구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돈 뺏길까 봐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종업원이 주인이 너 이만큼 주마 그걸로 일 열심히 해라 그럼 그거 받고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아멘 이게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 10의 1은 나 축복해 준 대가로 드립니다 9은 내가 쓰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내 겁니다 이 계산은 맞지 않는 계산 하도 하도 말 안 듣고 안 받지니까 11조 내라 그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장세계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줘도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애국에다가 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종살이 하고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 이제 혼났냐 이제는 잘하려냐 이제는 정신 차렸냐 알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천하 없어도 교회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도 타고 다니지도 말고 그냥 가까운 데 살고 걸어 다니고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안 하면 죽인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안 하면 죽인다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억지로 죽인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월사게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속 달에 한 번씩 6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과 무슨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그때 와서는 춤추고 봉회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절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 안 올라오면 다 죽여라 하도 못되게 안 하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다 와서 이렇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억지로 하지 말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크게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자원해서 그렇게 해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놓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이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1년 동안 대앱에서는 이런 얘기도 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화내 날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래도 해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각오를 가지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원리를 파악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곧 그분이 전체를 다 책임지십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휴 목사님 그럼 이제 통장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야 되겠네요 I'm sorry 안 갖고 와도 돼요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남미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집이 누구 겁니까 그건 주님 겁니다 우리가 주님 거니까 다 주님 거라고 그렇게 주일날 설교하다가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럼 집문서는 누구 겁니까 그건 주님 겁니다 그럼 다 갖고 오라고 농담삼아 그랬나 봐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랬더니 그 주간에 집문서를 한 대여섯 개 갖고 왔나 봐 그래서 당회에 열어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이거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받쳤으니까 주님 이름으로 같이 들어가서 살라고 그래서 다시 다 나눠줬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뭐 여기다 바쳤냐 거기 있냐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뭐 교회다 냈냐 안 냈냐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나의 모든 내 프라이어리티와 밸류와 밸류 시스템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주님 한 분에게만 맞춰드리고 그 남은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지배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냐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걸 정직이라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걸 이어서 계속 좀 더 강조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남미에 그렇게 다니면서요 지금도 찾고 있어 무슨 뭘 해도 하여튼 정직한 사람 누구한테 사람을 소개해달라면 첫째 정직한 사람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 사람이요 한국에 4.14님 이런 거 일하면서 또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 글쎄 무슨 일을 좀 맡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300명 들어가는데 한 2만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초창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2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300명이 온다고 해서 2만불을 도와줬으면 그런데 가보면 15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1만불만 가지면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썼다는 결산도 없어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지만 결산 보고를 해서 교회에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다 알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말아 참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도 그러고 아프리카도 그러고 남미도 그러고 다 그래 정확하게 페닉까지 센트까지 해서 요번에 쓴 돈은 이렇게 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참 노토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 그런 거 안 해 아프리카 가도 그래 남미 가도 전혀 안 해 그냥 감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하죠 사람이 말했으면 정직하게 그렇게 쓰고 모자랐으면 모자랐습니다 남았으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그때그때 맞추고 그걸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 이 바인딩 어그리멘트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든 영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받으셨다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딴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결단하고 새롭게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그로스로 해야 되냐 네트로 해야 되냐 또 이건 빌려서 하면 안되냐 이러면 안되냐 복잡한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생각 그분을 순정하고 따르기로 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잘 아르켜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걸 여기다 넣느냐 저기다 넣느냐 가냐 오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정직하게 언제 한 번은 마나탄 대지가 유대인 한 분이 그 땅을 탐냈어요 나보고 와서 어느 날 김목사 좀 보자고 그래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나탄은 그 땅이 있는데 그거 안 쓰니까 교회 안 지을 거니까 자기 좀 싸게 달라고 그래 그래서 100만 불 150만 불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좀 줄 수 없냐고 왜 그러냐고 거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냐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엄청나서 내가 그거를 거절했어 그리고 계약을 이렇게 하면 김목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3만 불씩 생활비 다 주고 목회 고만두고라도 당신 다 먹을 걸 책임져주고 매달 3만 불씩 줄 테니까 그렇게 자기 사인해달라 그래 내게 이 말 처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됐다고 아마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러고 내 마음으로 결정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내 그 말 지금 처음 하는 거야 공은 공이고 산은 사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나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확실히 믿었어 왜 내가 교회에 대한 나의 Responsibility 책임과 하나님에 대한 종의 Integrity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 목사의 짓을 팔아먹고 내가 뭘 하겠냐 그래서 마귀다 속으로 사타나 물러갈지어다 암소리를 거절해 그래서 안 팔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10밀리언에 11밀리언 받게 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장롱님들도 모르는 얘기 처음 듣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앞에 여기 널승험 하는 유추위스 영감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 했다고 내가 거절했어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개인이 이 얘기를 위해서는 내가 평생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 배입니다 노 돈이 1불이든 100만불이든 간에 전에도 어떤 내가 그 얘기 했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414 헌금하시겠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처음 보는 분이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럼 헌금한다면 헌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놔 그렇다고 호주머니를 뒤져서 빨리 꺼낼 수도 없고 그러잖아 그냥 안 내놓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우두커니 앉았다가 헌금하려고 말이 있어야지 얼마나 할 거냐 그랬다고 그랬더니 3밀리언 달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어 그래서 내가 그 돈이 어떻게 된 돈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또 그럼 그 돈 이렇게 패밀리하고 다 상의했냐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큰 돈이고 이거 다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한 번 결정하면 변할 수 없는 거고 중대한 일이고 큰 돈이니까 집에 가서 두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리고 가졌어 암한테도 얘기를 못했어 제 정부에는 더군다나 얘기 못했어 아 300만불 갖고 헌금하겠다는데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보내고 가시는데 나도 가슴이 돌컹하더라고 안 오시면 고만인데 근데 내가 확신하기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4.14에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게 와서 교회 복잡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거야 그건 다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교회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두 주간 동안 지나서 나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 왜? 나보고 미쳤다 그럴까 봐 두 주가 지났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교회 변호사하고 계리사하고 이렇게 다 만나서 세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하셨어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또 남미를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정신적인 배경과 또 수많은 일들의 그 뒤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줬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좀 더듬지요 왜 이 말 하는데 그분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말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게 그게 만 불이든 백만 불이든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심부름 꾸리고 그냥 여기를 저기다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심부름하고 그리고 너 심부름 잘했다 그러고 봉급 주마 그럼 봉급 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야 그게 정직하고 그러지 않겠나 나는 그렇겠어요 오늘 너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테그리티 정직성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디그니티 이 품위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3주 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그러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은퇴연금 전체라 그래서 내가 그거 몇 푼 안 돼요 그 큰 돈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만 돈이 아니고 몇만 불 되는데 그 돈은 그분에게 크고 또 우리에게도 크지만 그걸 오랫동안 모아둔 거예요 노년에 은퇴하셔서 그렇게 그걸 좀 이렇게 하세요 내가 그래 기도해 보시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없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돈 벌리고 손 벌리고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한테 말했고 바치려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그건 노년에 써라 그러는지도 모르니까 나도 기도해 보고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둘이 다 기도하기로 하고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너가 써라 그랬나 봐 할렐루야 내가 편안하게 아마 내가 확실히 몰라 나는 그 영감으로 주님이 그거 돌려줘라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는 이분이 정말 누구라고 내가 말하는데 오랫동안 그거 모아서 전동원연에 그래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빈손 들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신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교회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좋지만 아마 그 과정을 제가 다 알잖아요 한 30년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 기도해보겠다고 기도해보고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았나 봐 그래서 오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편안해 하나님도 편안하셨을게 그 마음은 받으시고 그러나 내가 노년에 또 이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마 그러셨나 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과 그냥 경우와 형수평과 사정과 이런 거 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 하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직하게 여기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정직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선교나 일을 해보면요 정직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걸 좋아하세요 내가 저분은 정말 그걸 아는 분이구나 고마운 줄 아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참 내가 행복해 그분을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좋아하게 돼 아멘 돈 얘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버려요 황성주 박사님처럼 긴장하면 자꾸 물을 마신대 그게 아니고 나이 먹으면 물 먹게 되더라 평생 물 안 먹었잖아요 요즘 물 자꾸 마시는 거 보면 나이 먹은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봐 나이 드신 어른들 권사님들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만 빼놓고 오늘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 사실 어떤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 저희 중부에 여기 출신이고 여기서 자랐어 그래서 그냥 내가 회의만 가면 어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있는 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급해요 늘 좀 있는 대로 털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고생한다 뭐 고생 학교 다닐 때는 뭐 일불이 급하죠 그래서 이제 몇 백불 있으면 또 주고 또 교회 와서 장례들한테 얘기해서 또 장학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근데 그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와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할 동안 정말 뒤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한 번쯤은 교회에 대해서 그랬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다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분이 있어 그렇게 하지요 다 못하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appreciation 장학금도 보내고 뭐 학비도 좀 도와주고 또 목사 만나면 밥도 사주고 돈등돈등 주고 근데 근데 그거를 고마운 표시나 정말 감사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참 섭섭한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하는 마음이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뭐 그분이 고맙다 그래서 무슨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뭘 해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축복이 될 텐데 그게 안 돼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의 그 목사님의 아들도 여기 와가지고 공부할 때 내가 회의 가면 늘 그 친구가 왔어 그러니까 오면 밥 사주고 또 객지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냐 그래서 이런 것도 털어서 좀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했어 또 라면을 그렇게 잘 먹어 그래서 라면도 한 박스 사다 주고 또 어디 있다가 라면 먹고 싶다 하면 또 몇 박스를 보내고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고맙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리고 돌아갔어 작년에 그렇게 가나 작년에 라면 되게 중독돼가지고 라면 라면 만나면 그래 그래서 내가 라면 몇 박스 오면 사서 보내기도 하고 겨울방학 되면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며칠 밥도 얻어먹고 또 교회 예배도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누군지 알 거야 이제 뭐예요 이름이 조지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널 고맙다 그래 라면 얻어먹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는데도 제가 뭐 아프리카 스타일로는 잘하는 거야 아 목사님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하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러더니 얼마 전엔 이메일이 와서 목사님 제가 국회의원을 나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네가 몇 살인데 그 국회의원 나가냐 그랬더니 아 동네에서 제가 제일 연소자고 그러지만 이번에 나갑니다 그래 그러더니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헌불하고 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고 선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냥 표를 왕창 다 89%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대 또 제가 그냥 또 보냈어 감사하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하고 그냥 아주 머리를 숙이고 감선하게 하라 거뜩거리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또 잔소리를 한참 해서 보냈더니 또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메일이 왔어요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잘한다 너 그래 그랬더니 왜냐하면 거기는 한 번은 한 번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을 하고 법적으로 한 번은 이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슬람은 대통령감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대통령감이 그렇게 많지 않대 예수 믿는 사람 또 미국 갔다 온 사람도 많지 않대 그래서 자기가 아마 하나님이 있으시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너 껏덕거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늘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 근데 나는 몇 개 얻어먹고 고맙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가 고맙더라고 나도 기도해 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난 그냥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건 내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안아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게 그분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걸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걸 몰라 감사함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 기도할 시간이 됐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루 한 번씩 크리션 캐릭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 하나씩 우리가 보겠다고 했죠 이번엔 검약 검소함과 약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반대의 말은 검약 검 뭐라죠 근검 절약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검약 이라 하죠 그러면 검약과 그 다음에 반대는 뭐예요 사치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되 크리션 캐릭터는 검소하고 절약하고 그게 크리션 캐릭터다 그렇죠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는 사치 입니다 아침에는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냥 조금 있는 것으로 작은 것도 만족하라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하라 지금 있는 상태를 만족하라 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또 뭘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 그 다음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라 세 번째 영원한 청직의 정신을 가지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지출에 각별히 주의를 하라 지출에 철저하게 지출을 통제하라 그리고 형편히 여유가 있을 때는 저축을 하라 전략하고 저축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쓸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략하라 뭐 이렇게 가르쳐줘 그 다음에 나의 결심 그럴 때 나의 결심이 뭐냐 나는 더 아끼고 덜 쓰겠습니다 덜 더 아끼고 덜 쓰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더 아끼고 덜 쓰겠습니다 네 옷을 사지 마세요 비성경적입니다 아멘 여자분들이 웃는 걸 보면 다시 하겠습니다 옷을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옷을 사지 말자 비성경적이다 내 집사람은 야단쳐 옷 사지 말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왜 성경적으로 안 사냐 성경에는 옷을 몇 벌이요? 한 벌만 가지고 사라 지금 이거 옷을 장 열어보세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간 그래도 네 벌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네 철에 옷을 하나 갖고 사냐 이거야 그래서 네 벌은 있어야 되니 그럼 네 벌 넘어가면 안 돼 다시 말해 그러니까 뭘로 사 내 옷을 어디 가서 세일한다 그래서 사가지고 오면요 나한테 혼나니까 그냥 걸어놔 한 6개월 1년 있다가 한번 입어보라 그래 그럼 언제 샀냐 그러면 1년 전에 샀다 그래 야단 맞을까 허를 내는 성경에 한 벌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아끼고 덜 쓰고 그러자 그래 그렇게 하는 참 내가 우리 여자분 나도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침에 했나요? 저기 중동에 가니까 그 수도사들이 시커먼 옷을 하나 이렇게 입고 통짜리 입고 다니더라고 야 저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저거 하나 빨아서 입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뭐 이거 저거 매고 넥타이 매고 뭐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거나 여자들도 다 여기도 그냥 수도 수녀복처럼 그냥 한 벌로 다 통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웃는 거 봐 그리고 집에 있는 건 몽땅 가져다가 세일을 해가지고 바자회를 해가지고 414을 하고 왜 하면 안 해 그렇게 한 번 할까요? 예? 안 되겠죠? 하여튼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불필요한데 전략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쓰라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분 만났더니 자기는 평생 진짜 검은 옷 한 벌 스카트 하나 그렇게 해서 입고 살기로 결정을 했대 근데 날 보면 같은 옷 입고 가만한 옷 입고 다녀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만 살기로 일찍이 예수님과 약속을 했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옷값은 안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겠다 결심입니다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그거 버리려면 무지무지만 고생합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얼마짜리인데 못 버리고 누구 죽이도 그렇고 그러면 가지고 있다 죽으면요 죽은 사람 옷을 누가 입어 기분 나빠서 그래서 다 갖다 검 드리프트 구세곤에다 갖다 다 줘야 돼요 물론 자식들이 좀 엄마 거나 아버지 거를 다 입지면 내가 나중에 보면 그래 죽은 사람 거 안 입어 기분 나빠서 그걸 갖다 버려야 돼 그걸 버릴 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너무 그렇게 이번에 서울 갔는데 주일날 못한 거 이거 다 안 해 어디에 교회 부흥에 갔더니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옷을 하나 다 맞춰드리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리고 재봉 하는 사람을 딱 서세요 탁탁 대체하더라고요 아휴 있는 것도 많은데 또 뭐하러 그랬나 그리고 그거 현금으로 주시면 갔다가 교회에다가 내서 414 할 텐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그렇게 캐시로 주세요 그럴 수도 그래서 가방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입고 온 것도 그거야 그래서 야 이거 한 벌이면 되지 이거 또 뭘 그렇게 그렇게나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헌금을 부흥했다고 헌금을 만 불을 해 줬어 그래서 내가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교회가 날 내가 무슨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줬나 4천 불 헌금하고 또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교회 다 하고 그리고 옷 한 벌 입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늘 보면 그렇게 정성껏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입을 때마다 이건 누가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 갈 때마다 또 그렇게 옷을 해주던 분이 어저께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파 그분을 위해서 늘 신발도 이거 지금 지난번에 신은 건 독일 갔는데 우리 김혜자 집사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사줬어 그래서 내가 신을 때마다 김혜자 권사 축복받을 집 그렇게 해서 다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다 우리가 전략하고 검사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 뭘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려고 헌금해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야 그래서 넥타이도 많으니까 더 생각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건 내가 팔까 그래 그래서 그 주의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물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거 고맙죠 감사하고 주님이 갚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찾겠다는 것과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예산을 잘 짜서 예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겠다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거를 혼동하지 말겠다는 거예요 이건 원하는 것과 이건 원하는 것과 이건 필요한 건 다른 겁니다 꼭 필요한 거하고 원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갖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중에 다 버려야 되니까 버릴 때 아까워서 쇠기통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가념을 잘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가자 주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워낙 늘 돈하고 살아야 되니까 복잡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듣고 오해할 수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면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여기서 자유로움은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겼는데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왜 아멘하십니다 돈을 맡겼는데 신실하게 정직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적어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가를 수 있고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다 알아 그를 정직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맡겼는데 정직하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이면 그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게 시험대 그래서 신앙도 신앙도 물질에 대해서 철저한 정직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큰 것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한 6주 동안에 아마 내가 60, 70만 불이라 그러지만 우리 여비까지 하면 150만 불은 들지도 몰라 돈 만오천불도 없는데 이걸 하라고 하셔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면서 신뢰하면 그분이 맡기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이 필요한 것에 당신이 책임지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결단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종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이해한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 자유를 얻고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그 신앙을 우리가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평생을 끌고 다니며 우리를 늙고 다스리고 끌고 다니던 우리의 또 다른 주인을 이제는 아디우스 안 믿고 친구의 안녕 그동안 신세 졌다 잘 놀았다 빠이 그리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정직하고 감사하게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자리로 우리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일부러에 대해서도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는 종으로 하나님의 책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회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자리 정돈하시면 손 높이 한번 드겠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공하려는 생각 부자되려는 생각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 조차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냥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면